소환사의 협곡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. 미니언 생성까지 30초 남았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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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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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간 팀이 진화공을 차치했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소환사 한 명의 게임을 종료했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소환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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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포탑 방패가 곧 소멸됩니다. 파랑팀의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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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파란팀의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. 파랑팀의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. 파란팀의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. 파란팀의 엎제기가 파괴되었습니다. 파란팀의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. 파란팀의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. 파란팀의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. 잊지 마세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